그래 오늘은 이거야 이거 가자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 오늘 컨텐츠 썬앤몬팩 총 10종을 2팩씩 20팩을 뽑아봤습니다 이 팩들을 한번 까볼거구요 최근 소드실드 확장팩 중에 최신팩만 뜯다보니까 지루한감이 있어서 다시 썬앤몬팩으로 한번 되돌아와봤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 공지한대로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상품은 하이클래스텍 팬텀 VMAX 하이클래스텍 인텔리레온 VMAX 이렇게 두개가 준비가 되어있구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격 연격 두개의 제시어가 있어요 이행시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팬텀 VMAX에 도전하실 분들은 일격 인텔리레온 VMAX에 도전하실 분들은 연격으로 해서 이행시를 지어주시면 되구요 구독자 분들께서 각자 댓글을 보시고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센스가 있으면 저도 좋아요 막 눌러드릴거에요 댓글은 단 한개만 허용됩니다 단 한개 어떤 연휴가 됐던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 추첨에서 일격은 팬텀 VMAX 연격은 인텔리레온 VMAX 하이클래스텍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한은 7월 14일 수요일 밤 10시 까지입니다 당연히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구독 확인 필수구요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0팩이구요 썬 컬렉션, 문 컬렉션, 각성의 용사, 울트라썬, 울트라문, 풀메탈홀, 나이트 유니슨, 지지앤드, 챔피언 로드, 페어리, 라이즈 요렇게 20개 팩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썬 컬렉션 20팩인데 그래도 GX 한두장 정도는 떠줘야 될텐데 어저께 똥손 먹어서 깜눙크 알로라티그다 영구스 개비물거미 바랜드 오늘은 여론의 금손 인증해야 됩니다 가디 달코마 이브이 하리몽 타이마볼 썬 컬렉션은 일단 꽝이죠 문 컬렉션 나왔습니까? 빠르네요 그랑글루 알로라 꼬렛 페리퍼 알로라 레트라 루나하라 GX 메인 카드네요 문 컬렉션의 메인 카드 루나하라 GX 카드 나왔습니다 오 출발이 이정도면 나쁘지 않죠 세 팩제 루나하라 GX 네 번째 팩 문 컬렉션 당연히 없겠죠 스컬단의 조무래기 각성의 용사 맛 짭 레지스킬 각성의 용사 두번째 팩 탕구리, 고스, 딱정곤, 사이킹 메모리, 슈바르 광고지 울트라 선 500원짜리 팩에서 GX 나오면 진짜 기분 좋아요 슈퍼레오 뽑으면 아주 날아갈 것 같죠 스핀 로토무 울트라 선 두번째 팩 불꽃숭이 수풀부기 내루미 상처약 광고지인가? 아니네 프리즘 스타레오 같죠 3, 2, 1 솔가레오 프리즘 스타 레어입니다 그래도 전설 프리즘 스타지만 요새 보기 힘든 거니까 울트라문입니다 울트라문 아 광고지 한 바이트 에레브 이어 롤 이스케이프 보드 도깨골 울트라문 두번째 팩 둥실라이드 알로라 모레두지 이브이 워시로토무 루카리오 레어카드 좋습니다 일단 500원 팩 10팩 뜯어봤는데요 뭐 대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루나하라 GX하고 솔가레오 포리즘 스타 레어카드 자 천원팩 가보겠습니다 홀로카드가 한장 포함되어 있는 풀메탈홀 리오르 멜탄 야돈 야돈 주벳 기본 물에너지 무인발전소 덩쿠림보 루카리오 레어카드 아 이 광고지가 참 사람 설레게 해요 뭔가 나온거 같지 않았고 광고지 먼저 빼겠습니다 대구리 갱도라 주벳 야돈 기본 초에너지 멀레인 슬리퍼 모래두지 미러카드네요 나이트 유닛은 왕룬에 글라이거 기본 전기에너지 꼬렛 깜짝박스 플래프티르 은밀후드 전자레이더 미러카드 개굴린자 조로아크 트릴 이런거 하나 나와줘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꿈인가요 뭔 개소리야 우츠동 똑바리 기본 풀에너지 샤프니아 토게틱 라이츠 독수의 함정 제라오라 레어카드 GG 앤드 이놈의 광고지가 그냥 샷샷샷 기라티나 기라티나 레어카드 턱없니 미러카드 턱없니 챔피언로드 하나 떠줄만도 한데 이게 어렵네요 참 좋습니다 선인왕 영꽃몬 이수재 메인터넌스 기본 물에너지 아참호 칠색조 누워볼 보만다 GX 더블 레어카드 보만다 야 이거 저 없는 카드에요 대박이다 보만다 보만다 GX 카드가 나왔습니다 홍련의 불꽃 200 데미지 센데 드래곤 블루트 보만다 GX 카드 챔피언로드에서 보만다 GX 자 광고지 저리 가시고 불꽝몬 선인왕 포푸니 기본 물에너지 캔카 레인보우 에너지 칠색조 강철톤 레어카드입니다 자 마지막 페어리 라이즈 하나 더 나와주면 흥인데 캘리몬 기라티나 레어카드 어쨌든 한 박스분은 지금 했어요 거의 GX 주장에 솔바레오 콜림스타레오 없네 새꿀버리 랄토스 알로라 식스테일 에블리 기본 물에너지 페어리참 에리보 카푸나비나 레어카드 이렇게 해서 총 3장의 카드 솔가레오 프리즘스타 레어카드입니다 그리고 루나라 GX 보만다 GX 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써레몬팩 또 한 번 진행해봤고요 두 장의 GX 카드와 프리즘스타 레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벤트 주의사항만 잘 보셔도 당첨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 오빠 구독 좋아요 부시 플러시 플러시 랩 랩 랩 랩 감사합니다.